이번 대결은 허선행 대 이준호의 대결입니다. 먼저 정삿바 태백의 허선행. 이번에도 허리에 또 통증이 있는 것 같아요. 먼저 정삿바 태백의 허선행. 제가 좀 직감이 들었어요. 제가 패자 보여주는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슬프더라고요. 이어서 홍삿바 선수입니다. 태백의 이준호. 이준호 선수. 이준호 선수입니다. 이준호 선수입니다. 이준호 선수입니다. 이준호 선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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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워서 막 아이스를 하고 있는데도 하고 싶은데 해야 되나 계속 물어봤어요.